한 번 쪼겨보죠 지금 헌터가 여기가 엄청 큰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뭇채질 그러니까 도끼채질을 하려고 합니다 사슴벌레 요청 나왔습니다 사슴벌레 요청 나왔습니다 무슨 이름이요? 아... 아...농 이게 사람만 유충 부새팔로스 같습니다 앙컷 유충이에요 네 부새팔로스 같아요 부새같이 생겼어요 이야... 외국에서 또 이런거 보는건 색상이에요 미쳤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이렇게 와... 뭔가 땅을 파는데요 뭐가 나올까요? 아 밀리패드 아 밀리패드가 나와줬네요 여기 우와 여기 색깔이 예쁩니다 여기 아 똥 지렸다 이야 멋있다 색깔 예쁘네요 되게 체리색 아리갑 여기 한번 들어 봐야지 우와 이야 자 아 이거 뭐에요? 큰 유충이 또 한 마리 나와줬어요 여기 시크는 또 시크는 엄청나네요 어디요? 큰 유충 어디? 여기 여기 보여줘 자 어 들어가는데요? 이걸 또 여기서도 해외에서 낚시를 해봅시다 낚시를 낚시를 나도 긴다 오 들어간다 안돼 자 자 불렀어? 한번 꺼내 봅시다 그냥 억지로 꺼내봐요 자 자 오 짠 짠 똑같이 안컷이네요 난수가 보이네 와 필름이 성취를 잡아왔어요 와 성취라 성취라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쁩니다 네 기대 장수 아 그냥 찍어버렸다 아 머리에 찍어버렸네요 아쉽다 그래서 터진거네 오! 여기 있다 한 마리 또 나왔다 오 한번 보자 기대해 어 코카우트 같은데? 코카우트인데? 코카우트 기량아 3명은 엄청 털이 많아 와 이거 머리 새까만 거 보니까 이거 와 코카우트인가? 코카우트 털이 별로 없어요 이야 와 이건 이런 같은데요? 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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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죠? 장수는 다크 우와 계속 나와 우와 코카우트 우와 지졌다 크기가 이제 국내 개체들하고 좀 달라요 국내는 이정도 크게 되면 되게 노란색인데 아직 많이 크죠 이제 하얀색돼서 많이 크겠죠 이제 코카우트 코카우트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와 나무에서 로젠버그가 나왔다 하네요 가장OOD 성충 분의 종류 collaborators 여기 로젠버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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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easy 바쁘시다가 로젠버그의 성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충 자 로젠버그 성충이 나왔어요 여기 밖에 패넬까봐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간 나온거 같아요 지금 원대기방에서 나온거 보니까 이제 신생이겠죠 신생 네 자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보죠 꺼내보세요 꺼내 우와 어제꺼번에 좀 작다 색깔 보세요 색깔 번역 번역 재봐야되는데 진짜 멋재네요 네 성충 로젠버그 멋있습니다 멋있어 드디어 나무에서 로젠버그가 나왔어요 로젠버그의 한금긴 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보통 입자가 되게 굵네요 시크는 입자가 굵은 편이네요 자 여기가 이제 나온 구멍인데 와 진짜 깊어요 엄청 신기합니다 가끔 첫 번째는 젠버그의 한금 눈 nomenal 엔 테스트 곧 몇 가지 곧 벽 equations 1 곧 곧